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퀘스트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6평 데뷔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6평 한 3주 남았네요. 그렇죠? 약간 긴장되시죠?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는 받으실 거야. 6평 이건 현실 일정으로 다가오는데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은데 사실 약간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해. 보통 스트레스는 어떤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환경 이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선생님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아,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강의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잘 치게 할까? 엄청 고민하면서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팽배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험 일정이 다가오고 나면 선생님들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스트레스 잘 극복하고 그렇죠? 무난하게 6월 평가원을 지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임무일 것 같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간단한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평 대비를 어떻게 하는 저 타이틀은요. 6월 평가원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월 평가원 시험이라는 중요한 일정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정말 6월 평가원은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지나가는 시험이에요. 수능 시험 아니죠. 수능은 잘 쳐야 됩니다. 수능을 잘 치는 게 구체적인 목표여야 되고 정말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막판에 찍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6평은 그런 시험이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6평은요. 진짜로 잘 지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 잘 지나가는 건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한 3주간 아주 그냥 편안한 잠을 자는 이런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잘 지나가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6평을 전후해서 학습의 패턴이 많이 깨지고 슬럼프에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서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일은 많고 우왕장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새 럼방학이 옵니다. 그러면 9평은 전봄이고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정신없이 한 해 시험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정말 많아.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잘 정비해서 계획적으로 잘 공부를 해오는 학생도 6평 이후에 이제 중구난방이 돼서 막판에 뭐 하나라도 부여잡아야 되겠고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지 말자가 오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말자. 자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뭐 그냥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번 학습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6평을 앞두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해왔던 기본 공부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6, 9월 평가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또 하긴 해야 됩니다. 자 별도로 왕창 할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 해왔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동안 해왔 과정 안에서 6평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복습 합시다. 복습. 자 그동안 복습 꾸준히 철저하게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의를 좀 듣느라 복습에 좀 아니면 문제를 막 푸느라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것에 소홀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두 학생 모두 복습은 다시 꼭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해서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게 이만큼이구나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6평을 거치면서 그동안 공부한 게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복습합니다. 복습은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상반기에 했던 공부 과정을 점검하고 취약 단원이 발견되면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개념은 다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이 틀린 단원이 있으면 거기 문제들은 다시 다 푸시고 풀면서 공부하면서 얻었던 게 많았던 필기도 많이 하고 배운 게 많은 건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풀어보고 이런 과정이면 됩니다. 계획 잘 짜시고 3주간 충분히 복습할 시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고 기출 공부합시다. 기출 엄청 풀었는데요.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그래도요. 시험제 딱 뽑아서 2017년 기출을 다시 한 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수능이 제일 중요해요. 수능은 범위가 좀 다른데요. 작년 6평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수능부터 하시고 6평 범위에만 한적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수능 전 범위 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범위 초과하는 건 좀 빼고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개념 학습 기출 학습 정도를 전범위에 걸쳐서 좀 해놓았다면 전범위 다 푸세요. 전범위 다 풉니다. 왜 작년 수능을 풀어보라 얘기하냐면 올해 6평은요. 올해 수능을 어떻게 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출제하거든.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런 기조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난이도로 내야 되겠다는 걸 대략 결정해서 출제하는데 작년 그게 반이고 작년 수험생들이 수능을 어떻게 쳤는데 올해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들에게도 이번 수험생이 첫 만남이라고요. 그죠? 출제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평가원의 입장에서도 올해 수능 칠 수험생들은 어떤 애들일까?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작년 수능 문제 중에 중요한 문항을 상당 정도로 참고해서 재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도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 꼭 풀어봅니다. 시간 딱 제거 풀어보고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작년 9평이랑 6평 이런 순서대로 작년 기출 꼭 한번 시험지 형태로 뽑아서 풀어봅니다. 이 정도 학습이면 6평 대비 학습으로는 부적함 없어요.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학습은 그렇게 하자. 이거 하느라고 다른 거 해오던 거 다 중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니까 3주면 시간 안배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좋은 결과 나와요. 21분이 풀린다니까 작년 21분 혹은 작년 30분의 문제의식이 계승된 문제일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학습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시험을 딱 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 현장에 가서 부들부들 떨지 마라. 이런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3인 경우에는 아마 전국 단위 시험으로서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쳐봤겠지만 의미 있는 전국적으로 재수생까지 합리하는 첫 시험일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도가 좀 있을 텐데 그런 긴장감 한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시험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 이런 건데요. 평가를 대체로 우리는 뭘로 할까요? 시험을 한 번 치고 나면 평가는 뭘로 해요? 당연히 점수로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아니 내가 목표 점수가 90이었는데 70점 나왔어. 이건 평가 하나만 나야 이런 느낌 들어요. 70 나올 리가 없죠 사실. 그런데 평가를 너무 점수에 국한시키면 좋지 않아요. 그 이면에 여러분이 해온 것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있거든. 그런데 그걸 점수만으로 파악한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내가 점수만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미 다 점수로 평가해요. 야 너 이번에 잘 췄다며. 야 너 이번에 엄청 잘 했다며 이런 것부터. 야 너는 수학에 뭐 그 정도 점수나 이럴 수도 있고. 특히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부모님 엄마 아빠 점수만 딱 아시잖아요. 그죠. 공부 과정 잘 모르시고. 그런데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점수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진짜 해야 되는 건 복습하면서 여러분 상반기 공부 어떻게 했는지 한 번 파악했죠. 그것이 시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았는데 막상 시험 쳐보니까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단어는 있다고. 그죠. 그것은 긴장도가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학습이 약간 피상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점수로 귀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또 충분해요. 그런 걸 복귀하는 거야.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꼭 한 번 해보세요. 꼭 한 번. 다음 날. 다음 날. 아니면 그 주간에. 주말까지 하시면 되는데 시험지를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육평 시험지 다시 공개되죠. 다시 한 번 뽑아서 진짜 다시 한 번 풀어보는 거야. 꼭 해보세요. 다른 전과목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수학선생이니까. 일단 선생님을 믿으시고 수학이라도 한 번 해보세요. 시험지를 딱 다시 펼쳐놓고 차근차근 풀어 가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실제 육평 시험 현장에서 풀었던 것과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막 정신없이 풀었던 것이 차근차근 풀리면서 의미도 발견될 것이고 정신없이 풀다가 계산 실수한 건데 전혀 계산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진짜 뭐 그냥 막 풀어서 답까지 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굉장히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 걸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요. 킬러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다시 천천히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차분하게 풀면 시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킬러도 읽히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네. 이런 느낌을 잘 캐치해야 진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지 한 번 꼭 다시 풀어보시고 꼭 다시 풀어보시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요. 치약 과목이나 치약 과목이나 치약 단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치약 과목이나 치약 단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부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개념 정리 작물을 다시 할 것인가 문제풀이량이 좀 적은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학습 계획이 또 잘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약점 체크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단원별로만 보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시험이 올해도 분명히 그렇게 나올 텐데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긴급하게 퀘스트를 또 찍겠습니다. 올해도 기본 기본 한 60% 깔아주고 그렇죠? 30%는 뭐예요? 30%는 준킬러 준킬러 그렇죠? 4점짜리인데 사실상 2, 3등급을 결정짓는 그런 문항이죠. 그렇죠? 준킬러 거기에 킬러 요 3개 요 3가지 난이도별 저런 3가지 난이도별 문제의 특징이 있죠. 그 문제들에 대한 본인의 적응력 사실 저는 기본 문제는 다 푸는데 준킬러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이런 거 파악해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킬러도 손도 하나도 안 됐었는데 풀만 하겠는걸? 준킬러까지는 잘 돼 있는데 내가 킬러를 엄청나게 문제를 풀었는데 여전히 준킬러에서 싹싹싹 틀리네?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요 3가지 난이도별 출제 형식에 대해 적응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기본이 조금 더 다져져야 되겠네? 아니면 준킬러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킬러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6평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6평 치고 나면요. 진짜 많이들 흔들려요. 6평 치고 나면 본인이 이제 흔들린다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본인은 일상을 살고 있고 누군가 옆에서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결국 할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뭐 또 켜켜이 쌓였는데 스트레스도 왕창 받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된 상태로 해오던 공부 페이스가 많이 깨진다고요. 잘 치면 잘 치는 대로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들뜨고 또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과정을 어쨌든 빠르게 전환시켜 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시작된 날 찾고 준킬러 킬러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리플레이 해본다. 리플레이. 자, 리플레이. 다시 풀어본다. 해설강의. 플레이 어떻게 쓰죠? 자, 아이쿠 이렇게 쓰는 거죠. 리플레이. 해설강의 하나 딱 듣고 아이쿠 저 문제에 대한 아주 기발한 풀이를 배웠다. 이런 것보다 본인이 다시 한 번 시험지를 펼쳐놓고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해설강의 찍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볼 만한 지점 알려주고 분석해 드립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다시 한 번 풀어본 리플레이 그걸 통해서 두 가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가 과정을 꼭 밟읍시다. 그준에 합시다. 6월 7일 목요일 날 시험치면 시험치면 8일, 9일, 10일이 금, 토, 일이잖아. 금, 토, 일까지. 그리고 대체로 아마 그 기간에 휴강 많이 할걸요? 학원들. 자, 본인의 학습을 고주강에는 그런 정도로 한 번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계획이죠. 향후 학습 계획이 없으면요. 어쨌든 6평 치고 나서 많이들 망가져요, 실제로. 페인 됩니다. 진짠데. 난 미리 경고했어. 페인 많이 돼요. 수능 입시 좀 나이부해졌다고 페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과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6평 의회에 진짜 많이 페이스가 깨져요. 그래서 이 계획은요. 사전에 좀 짜놔야 돼요. 알겠지? 미리 좀 짜놓자. 어떻게 짜놓냐면 사람마다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 나는 수시 비중이 높으니까 나는 기말고사에 더 빨리 들어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소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6, 7, 8월 자소서 쓴다고 바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나는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기울어져 있고 논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고3이 아니라 재수생, 엠수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수능 비중이 높은 채로 공부할 시간은 되게 많다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그 상황을 예측하시고 그걸 잘 반영해서 계획의 50%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획은 다 짜야 돼. 짜는데 50% 정도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 미리 짜놓읍시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약 단원이 생기거나 기본, 킬러, 줌킬러 이런 문제들을 좀 하드한 트레이닝을 할 준비를 요 때 추가 계획을 좀 짜시면 돼요. 그래서 50 더하기 50입니다. 뭐든 반반하면 공평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 계획을 짜놓은 것을 한 50%를 지키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50%는 요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점검해서 계획을 짜겠다 생각하십시오. 현재 그런 계획이 없으면 6평 이후에 막 정신없이 시간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꼭 짜놓고 계획된 대로 여름방학까지 진입합시다. 여름방학 되면 또 정신들 좀 차립니다. 이제 방학되고 하니까 시간도 좀 생기고 뭐 부족한 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준비를 하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계획을 짜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이건 당부 혹은 협박 이런 거야. 당부이자 협박인데 꼭 꼭 해내자. 뭘 해내자? 제발. 플리즈. 제발 해내자. 뭘 해내자? 뭐 6평 대비 모의고사 이런 거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내자? 아니면 6평 시험 점수 엄청 잘 받자. 이런 거 해내자는 게 아니라 뭘 해내자? 계획한 대로 합시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평가도 하고 점검하고 하는데 6, 7, 7월 7일 날 시험을 치니까 8, 9, 10 이런 정도 3일을 하려 하면 내가 6월 10일부터 8, 9, 10, 11일부터 월요일이라고 할까요? 꼭 월요일 날 하라는 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계획한 것 그리고 평가를 기반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은 그 계획대로 정시에 학교면 학교 독서실이면 독서실 도서관이면 도서관 자신의 공부방이 공부방 거기서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그대로 공부를 시작합시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 안 돼요 사실. 정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시험 별거 안 좋아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분석도 하고 평가도 했는데 막상 책상 위에 앉아보니까 공부가 시험도 안 쳤는데 자꾸 시험 이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6평은 그런 시험이에요. 이걸 해내자. 해내자. 그래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잖아요. 괴롭더라도 버티세요. 그러면 일주일간 후유증이 하루면 잡혀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간 한 달 동안 후유증을 겪는 데 되게 많거든 그런 한 달간 후유증을 일주일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어요. 버티면.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은 앞서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헤매기 때문에 모두가 헤매기 이건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날짜 딱 정해서 계획자인 대로 다시 공부합시다. 그래서 저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선생님 게시판에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선생님이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6평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뼈저리게 절감했던 부분들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저 계획을 실행해. 일단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정확한 날짜 정해서 그렇게 한 친구들 다 잘됐습니다. 다 잘됐어요. 그거 되는 사람이 소수라니까.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아주 의지를 가지고 6평을 마침표를 딱 찍고 6평 이후에 새 학습에 돌입하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선생님이 언제든 올 연말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평 잘 지나가시고 강의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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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